LED나 LCD를 활용한 디스플레이 광고 게시판인 디지털 사이니지, 쉽게 말하면 디지털 간판인데요. 백화점이나 지하철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젠 버스 유리창에도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어선 건데요.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리에 설치한 디지털 간판입니다. LED 조명을 활용해 글자와 그림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광고하지 않을 땐 투명한 일반 유리창과 다르지 않습니다. 새로운 광고 채널로 각광받는 디지털 사이니지인데 현행법상 제한이 많습니다. 전기를 활용한 버스 유리창 광고를 할 수 없고 자동차의 등화를 설치하거나 총중량이 증가하는 튜닝도 금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환경에 저희 제품을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상당히 많은 규제나 이런 법령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사업이 가다가 많은 투자만 이루어진 후에 결과물은 적용이 되지 않는... 경기도의 컨설팅을 통해 이 업체는 버스 유리창에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2년 동안 실증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신기술은 차량을 별도로 개조할 필요 없이 유리창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버스가 운행 중인 지역에 맞춤형 광고를 송출할 수 있고 공공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알릴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기업들이 샌드박스 신청을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례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기업에게는 실증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특례 승인으로 인해 소상공인을 위한 광고 채널이 확대되고 5개 광고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주지TV 최창순입니다.